자,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새내기 새로배웅터에 참여해주신 우리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. 자, 첫 번째로 첫 만남. 솔직히 말해, 첨난은 뭐겠습니까? 어색하다라는 얘기야. 그런데 이 어색함은 새터가 넘어가면서 말끔하게 사라질 거야. 고려대학교 관련 영상, 응원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야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응원가는 민족의 아리아입니다. 으아, 지축을 박차고. 처음에는 내가 대학으로 온 건가? 구슬하러 온 건가? 이런 포스겠지만 나중엔 너도 하고 있을 거야. 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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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먹고 싶었지? 정말 많이 마시고 새벽 내내 노는 거야. 그럼 잠은 언제 잠? 잘 수가 없습니다. 나는 별로 술 먹기 싫은데? 충분히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하시면 선배들이 절대 강건하지 않습니다. 밥약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, 밥 먹는 약속하자라는 건데 혼밥 할 거야? 절대 그럴 수 없어.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밥을 많이 사줄 겁니다. 저, 무슨학번 김민우인데요. 나중에 정대 후문에서 이런 선배는 있지 않아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밥약을 신청하길 바랍니다. 자, 간단하게 제 경험을 살려서 세터에 관한 정보들을 전달 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, 코TV 고정합니다!